온 가족이 잠에 푹 빠져 있는 시간이죠? 어? 저거 왔다. 누군데 이렇게 새벽에 조심히 들어오지? 자기 집은 아닌 것 같은데? 짐도 많고. 그런데 반기는데? 너무 반기는데요? 집주인 많나 봐요. 이제는 진짜 다둥이 아빠로 다시 찾아온 슈퍼맨 신현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 신현준 씨구나. 다시 슈퍼맨이 돌아왔어요. 올해 5월의 셋째 아리아가 태어났잖아요. 신 넷의 셋째를 본 거잖아요. 얼마나 소중할까요?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와줬죠. 그래서 정말 희망과도 같은. 얼마나 이쁠까요? 아 진짜 찌르지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영화 촬영하고 4일 만에 집에 오시는 거래요. 그러니까요. 애들이 엄청 보고 싶었겠죠. 할 게 находится. Okay so. 아 깼어 깼어 깼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쉰 아빠가 되셨네요. 엄마, 아빠가 안 깨요. 깨울까? 아빠, 엄마가 일어나래. 지금 일어나. 5분 줄게. 진짜 아빠가 피곤할 만하죠. 형아, 이제 잠이 없어졌어. 형아, 날이 없어졌어. 우와, 예준이다. 태양력이 엄청 풍부해졌어요. 예준이, 이거 신기한 거 보여줄까? 민준이는 그제 더 듬직해졌다. 아리야, 일어났구나. 태어날 때 봤는데. 아이고, 세상에. 아이고, 세상에. 아이고, 아이고. 아빠야, 아빠야. 진짜 너무 귀하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미소 참사네. 아이고, 예뻐라. 아이, 시원해. 너무 예쁘게 잘 컸다, 우리 공주. 이제 6개월 됐대요. 와, 미소 대박. 이름이 신민서구나. 민서 안녕. 안녕. 아이고, 민준이가 아주 예뻐 죽네요. 아주 그냥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발걸음 냄새도 예쁘고.